만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우정 지니 김지니입니다. 자 우리 2강인데요.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거에요. 우리 앞에 1강에서 정리했었던 그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건데요. 자 우리 지금 개념완성화원 교재에는 문제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내신 기초 문제가 있구요. 여기서는 정말 말그대로 기초 문제.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개념을 확인해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2단계니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자 마지막 3단계는 신유형 수능 열기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수능 개념, 기본 개념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수능에 어떤 문제들이 유형적으로 나오는지를 맛볼 수 있게 이제 신유형 수능 열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강의의 첫번째 문제풀이 강의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 강의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에 들어왔으면 싶은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번째 여러분 문제는 다 풀어오셨겠죠? 풀고 오셔야 돼요. 문제풀이 강의 들을 때 이제 선생님이 그냥 문제 푸는 거를 가만히 보는 거는 여러분의 공부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그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해설 너무 잘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답 체크하고 해설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틀린 거 위주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그리고 혹시 맞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 맞긴 맞았는데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해설 다시 읽어보면서 오답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 사실 이 문제풀이만 해서 우리가 80분이에요. 조금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문제를 잘 풀었어. 틀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앞에서 기본 개념 강의도 굉장히 잘 들었어. 집중해서. 그런 학생들은 이 문제풀이를 뭐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인덱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화학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줄 거거든요. 문제를 골라 들으면은 그런 개념들을 조금 놓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완성된 강의를 다 들어야 되겠다. 나는 진짜 화학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결심한 친구들은 문제풀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교재 16페이지네요. 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신 기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핵심을 찍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문제 지금 보면은 우리 주위에 4가지 물질 나와 있네요. 자 폴리에스터 1강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합성 섬유의 한 하나로 보통 우리가 수형법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섬유였어요. 자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터 보이시죠? 자 이 에스터가 우리 화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COO라는 부분이 들어있으면 에스터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 수소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까지 들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소금, 염화나트륨이죠. NaCl 자 그리고 메테인은 그치 CH4 주로 연료로 사용하고요. 이 메테인은 탄소가 하나짜리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멘트는 어땠어요? 자 우리 1강에서 시멘트는 우리 건축재리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탄산칼슘을 분해하여서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반응, 열분해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CaO 산화칼슘에다가 점토, 흙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든 건축 자재가 시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지금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원소는 금속인 원소, 비금속인 원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금속 좀 찾아 봅시다. 자 누가 금속이에요? 자 금속 없고 다 비금속이고, 자 여기 금속, 나트륨, 그 다음에 비금속이고, 자 칼슘, 금속이죠. 자 그러면 금속이 포함된 물질은 소금과 시멘트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화학혁명이 화학의 발전 과정의 순서를 적어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일 먼저 불의 발견부터 출발했죠 우리. 자 불을 발견해서 열을 사용하게 되면서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속이 두 종류가 나와있네요. 철하고 구리. 자 이 중에 누구를 먼저 사용했어요? 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중에 어떤 시대가 먼저 왔죠? 청동기. 그러면은 구리지 구리. 그러면 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연금술이 발전했다고 했어. 연금술이라는 거는 이제 갑상금속을 아주 비싼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는데 실패했죠. 하지만 그 연금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화학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맞춰보면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3번 문제. 다음은 화학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례이다. 자 실생활 문제 밑줄 쳐보고. 자 실생활은 뭐가 실생활이에요? 의식 주저. 자 그러면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 우리가 질소비료를 만들어냈으니까 식량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식량문제. 자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섬유. 섬유를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의류 문제를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주거 문제도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보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암모니아 합성 과정입니다. 자 암모니아 합성 하면은 딱 떠올려야 되는 거. 하버보슈법이죠. 자 하버보슈법. 선생님이 앞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막 별표치라고 강조했어요. 자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하버보슈법은 뭐냐면은.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합성 방법인데요. 자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N하고 H가 필요하겠죠. 자 얘네를 어떤 형태로 공급하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형태로 공급합니다. 자 개수라는 거를 맞춰주면은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기체는 바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질소기체 수소기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5번 고분자 화합물이 아닌 거. 자 우리 고분자 화합물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일단 녹말하고 단백질은 천연 생명체 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자 폴리에틸렌, 페트병이죠. 폴리염화비닐, PBC 이런 애들은 합성되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자 암모니아는 NH3라는 그냥 분자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있는 거. 우리 방금 암모니아 합성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고분자가 아니라 그냥 분자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A섬유는 간단한 분자를 원료로 하여 생산할 수 있다. 자 간단한 분자를 원료로 하여 생산할 수 있다. 그건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간단한 원료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강도가 강하고 비교적 저렴하대요. 그럼 이런 섬유 중에 천염 섬유의 특징이에요. 합성 섬유의 특징이에요. 바로 강도가 강하고 저렴한 애들은 합성 섬유죠. 그럼 이 중에서 합성 섬유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요. 바로 면입니다. 얘는 천연 섬유죠. 목화해서 추출해내는 섬유질로 만들어내는 섬유예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나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나일론 대표적인 합성 섬유죠. 우리 스타킹 만드는 그 섬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합성 섬유는 탄소화화물이 맞습니다. 합성 섬유 말고 천연 섬유도 다 탄소화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면보다 흡습성이 크다. 자 면이 천연 섬유잖아요. 천연 섬유의 장점이 뭐야? 물을 잘 빠다들여 땀 같은 걸 흡수를 잘 해주죠. 그래서 면이 흡습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반대로 나일론은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3번 천연 아니고 뭐라고? 합성 고분자 화화물. 자 금소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탄소화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탄소화화물에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을 합성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비금속이니까 금속 원소는 없습니다. 자 내열성이 우수하여 방열복으로 사용된다? 이거는 이 나일론의 특징이 아니에요. 나일론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고온에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스타킹 많이 신으니까. 남학생들은 스타킹 잘 안 신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스타킹 신고 따뜻한 난로 같은 거 잘못 세면 그 스타킹이 약간 녹을 수가 있어요.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네요. 자 이제 교재 17쪽으로 넘어가서 기초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탄소화화물과 관련된 문제네요. 탄소화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 탄소화화물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자 탄소가 기본 성분이에요. 근데 화화물이라 함은 탄소의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게 화화물이죠. 그래서 탄소에다가 기본적으로 수소가 붙고 거기에 산소나 인이나 황이나 질소나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탄소화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이용결합 물질이다? 자 아니죠.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어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래도 밑에 것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번 탄소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런 천연 물질들 같은 것들은 우리 천연고분자 화화물 중에 탄소화물이 많다고 했어요. 녹말,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다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화물이고요. 생활 속의 연료, 의약품 등으로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지금 가하고 나라는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흰색은 수소 회색은 탄소 그리고 빨간색은 산소로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물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탄소가 두 개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 자리에 원래 수소가 와야 되는데 걔가 오지 않고 대신에 누가 왔어요? OH가 왔네요. 자 이런 OH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록식이라고 한다. 이런 하이드록식이가 붙은 애들을 알콜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근데 탄소가 두 개야 수소가 다섯 개고 OH가 붙어 있어. 그러면 탄소 두 개짜리 알콜 에탄올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에탄올이고요. 이제 그 음주 주류의 주성분이 되는 물질이죠. 자 나를 봅시다. 자 나도 탄소가 두 개네요. 보이죠? 자 근데 첫 번째 탄소에는 수소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탄소에는 지금 CO 그리고 OH 이렇게 붙어 있죠. COOH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아세트산 자 좋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이죠. 그럼 보기를 보면은 기어 간은 보습제로 사용된다? 아니죠. 보습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소독용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소독용 알코올 여러분 피부에 닿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시원하죠. 왜냐면 이 알코올이 싹 하고 휘발성이 굉장히 좋아서 날아가며 우리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휘발성이 좋은데 어떻게 보습제로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습제는 아닙니다. 자 나는 신맛이 난다. 식초 생각하면 되죠? 신맛 나고요. 자 디귿 가와 나의 분자 한 개당 탄소 원자 수는 자 분자 한 개에 탄소 원자 두 개 분자 한 개에 탄소 원자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 디귿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법한 거 선생님이 하나만 짚어줄게요. 자 간혹 가다가 일단 얘는 알코올 맞죠? 하이드록식이 갖고 있으니까 자 근데 요거 OH 보고 어 얘도 하이드록식이 아니야? 그럼 얘도 알코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닙니다. 어 주의하세요. 아세트산은 알코올이 아니에요. 얘는 OH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야 돼요. COOH 어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거가 있기 때문에 OH로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알코올이 아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가 라고 빈칸이 딱 뚫어져 있고 가가 누군지 찾아내는 문제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형 연료 가정용 연료 다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데 도시가스 그쵸 메테인 CH4에요. 자 메테인이 맞는지 더 읽어볼게요. 분자 1개당 탄소가 1개다. 어 탄소 1개 맞죠? 근데 탄화수소래. 그러면 탄소 1개인데 탄소는 팔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거기에 수소를 하나씩 붙여주면은 바로 메테인 CH4가 되는 겁니다. 자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아서 어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동취사용 연료로 사용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연료와 알코올을 생활속 용도와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메테인 가정용 연료 LNG의 주성분이라고 했어요. 도시가스 맞고요. 자 뷰테인 부탄가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휴대용 연료 맞고요. 자 3번 메타놀 소독용 의약품 아닙니다. 자 소독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알코올 누구였어요? 에탄올 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놓으세요. 이 에탄올 하고 메타놀은 사실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얘는 탄소 두 개짜리고 얘는 탄소 하나짜리에요. 그래서 비슷한 물질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탄올 에탄올은 일단 독성이 없어서 우리가 식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인체에 좀 닿아도 흡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기도 하니까요. 근데 메타놀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왔을 때 분해하면서 독성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메타놀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독성물질이 우리의 시신경을 파괴해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처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물질을 가지고 소독용 의약품 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인체에 흡수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메타놀 조심해야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에틸렌글리콜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거 맞고 자 글리세롤 이게 바로 우리 손 이런 핸드크림 안에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죠? 3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요. 자 그럼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는 휘발유와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이다. 자 끓는 점이 비슷하대요. 휘발유하고 자 그럼 휘발유 앞뒤로 끓는 점 비슷한 물질 좀 떠올려 봅시다. 자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살짝 어 낮은 높은 물질은 누가 있어요? 어 바로 나프타가 있고 자 휘발유보다 살짝 노는 점이 아니 끓는 점이죠. 자 다시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살짝 높은 물질은 나프타 자 휘발유보다 여기다 써줄게요. 휘발유보다 살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프타 휘발유보다 살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어 석유가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약품 화장품 합성수지 합성성유 합성공유들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은 바로 나프타 였죠. 이 석유가스는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탄소화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라고 했어요. 합성수지 자 그러면은 합성수지는 뭐예요? 합성수지는 합성고무 합성섬유 같은 거를 통틀어서 합성수지는 합성고분자 화합물이죠. 자 고분자 화합물에는 합성고분자 화합물뿐만 아니라 천연고분자 화합물도 있다고 했어요. 걔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맞는 보기를 한번 골라봅시다. 자 천연 아니고 합성이죠. 자 탄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자 플라스틱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플라스틱 재활용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확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으면 이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 가능하다? 아니죠. 열과소성은 한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 뒤 두 개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이 특징이 열과소성이고요. 5번의 특징이 열경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교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재 18쪽을 피면은요. 이제 실력 향상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 기초 내신 문제보다는 자 그래서 실력 향상 문제 차례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화학의 발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쭉 보세요.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쵸?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만 볼게요. 아스피리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의약품이다? 아니죠. 자 아스피리는 뭐냐면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식초의 주성분으로 많이 썼던 아세트산을 합성시켜요. 그래서 둘을 합성해서 얻어낸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천연이 아니라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진이 친구 소연이 친구 현우 친구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아주 바람직해요.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나다 3가지 물질이 있는데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온과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NaCl이죠. 자 옆에다 써볼게요. NaCl 자 이온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금소건소와 비금소건소입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고 자 광합성으로부터 얻어지는 탄소화합물 우리 식물의 엽록초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하면 누가 얻어져요? 바로 포도당이 얻어지죠. 자 탄소화합물 맞죠? 그러면 얘는 비금속 탄소도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자 그 다음에 원유로부터 분리가 되고 가정용 연료 밑줄 자 가정용 연료로 쓰는 거 LNG의 주성분 뭐다? 메테인 자 그럼 메테인도 탄소화수소네 얘네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온결합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자 공유결합물질은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로 분자가 아닌 애들은 우리 화학원에 어떤 애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다이아몬드 흑염 그리고 이산화 규소 유리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걔네가 아니니까 얘네는 그냥 쉽게 분자라고 보면 돼요. 메테인도 메테인 분자예요. 자 그러면은 미진이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가는 분자가 아니야. 이온결합물질이니까 분자 아닌 거 맞죠. 미진이 잘했어. 자 소연이 나에는 질수가 포함되어 있어. 자 보세요. 질수 있어요? CHO 질수가 없네요. 소연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현우 다는 알콜이지. 자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메테인 알콜이 아닙니다. 자 알콜은 OH와 같은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메타놀 아니면 에탄올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현우도 틀렸네요. 자 그럼 미진이만 정답이니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서술형이에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서술형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잘 집어서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키워드를 보고 1점씩 점수를 주면서 혹은 점수를 깎으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냐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식량 수요 증가로 식량이 부족했다. 인구는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되는 과제에 직면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라고 했죠. 자 식량 생산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암모니아 합성이지.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하버봅슈가 합성을 해냅니다. 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이용해서 합성을 해냈어요. 자 암모니아를 합성해내갖고 뭐를 만들었어? 이산화탄소와 쿵짝쿵장 반응시켜서 요소를 만들어냈죠. 자 이 요소를 가지고 또 뭐를 만들어냈어요? 질소 비료를 화학 비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 질소 비료를 땅에 막 뿌려요. 아주 영양분을 쑥쑥 빨아먹고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나면서 식량을 증대시킵니다. 먹을게 많아지니까 저절로 식량문제는 해결.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핵 서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생활 문제와 해결 실생활과 관련된 물질 3가지 암모니아 나일론 시멘트 자 먼저 기업 보기부터 볼게요. 자 암모니아 암모니아죠. 자 암모니아는 NH3에요. 자 여러분 요정도는 알아야 돼요. 암모니아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NH3 화학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질소와 수소원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고요. 자 니은 자 니은 나는 천연섬유보다 마찰과 구김에 강하다. 자 나일론 못 어울리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신는 스타킹 자 스타킹 굉장히 질기죠. 잘 안 찢어져요. 스타킹이 그래서 마찰과 구김에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킹 잘 안 구겨지고 마찰에도 강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시멘트네요. 자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탄산칼슘을 분해서 나온 산화칼슘에다가 점토같은 흙을 섞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면 이제 벽에다가 바르는 이런 부자재를 접착시키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자 그래서 다의 성분 원소 중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으로 골라주면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골라 정답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자 암모니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암모니아 합성 질소 비료의 원료 맞습니다. 이걸 요소로 만들어서 질소 비료 생산해내죠. 자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했죠. 비료를 쫙쫙 뿌려서 식량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고온 고압에서 대량 생선 되는 거 맞고요. 이 방법을 이제 보슈라는 과학자가 찾아냈다고 했어요. 자 대량 합성 과정에서 총매를 사용하지 않았다. 어 이거 너무 티난다. 답 아닌 거. 그쵸? 사용하지 않았다. 총매 사용했죠. 총매가 있어야 이 반응이 일어나요. 자 왜냐하면은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사용하는 이 질소기체는 삼중결합으로 연결된 분자라고 했습니다. 이 결합을 끊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수소를 붙여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끊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빨리 끊어주려면 반응을 촉진시켜서 도와주는 총매라는 물질들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암모니아는 금속 총매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매가 필요하다. 자 5번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다. 자 그쵸? 질소 식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자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NH3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요거 계수까지 맞춰주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반응식이죠? 하버보슈법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어 그래프다. 자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막 힘들어하는데 자 그래프 별거 없어요. 그냥 제대로 분석하면 됩니다. 차분히 자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어 섬유 가하고 나의 마모강도와 수분율을 나타낸 그래프래요. 자 일단 그래프를 딱 보면 X축 Y축부터 확인을 하세요. 그래프라는 것이 X축과 Y축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내용이니까 요 축이 중요한 거예요. 자 X축을 보니까 마모강도가 어 가는 낮고 나는 상대적으로 높죠. 자 근데 지금 괄호 안에 마모강도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모강도가 클수록 마찰에 잘 견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가라는 섬유가 있고 나라는 섬유가 있는데 얘네들의 마모강도를 보니까 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나는 마모강도가 높죠. 즉 얘는 마모 정도에 잘 견디지 못하고 마찰에 잘 견디지 못하고 얘는 마찰에 되게 잘 견디는 튼튼한 섬유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갑니다. 자 y축은 수분율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거기 괄호 안에 또 보니까 수분율이 높을수록 흡습성이 크대요. 물을 흡수를 잘한다는 거야. 땀 같은 것들을. 자 흡습성을 보면은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가는 흡습성이 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흡습성은 가가 강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흡습이 잘 안된다. 그러니까 얘는 섬유가 물을 잘 빨아들이고 땀 같은 거에 강하고 얘는 땀을 잘 흡수를 못해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마모가 잘 되는데 땀 같은 걸 흡수를 잘하는 섬유. 이게 어떤 섬유겠어요. 천연 섬유죠. 자 그에 비해서 마모에 굉장히 강해. 잘 마모가 안돼. 근데 땀 같은 거 흡수를 잘 못해. 그게 바로 합성 섬유죠. 자 그러면 지금 가하고 나가 나일론이나 면 중에 하나래요. 그럼 천연 천연이네요. 천염이 아니라 천연 자 천연 섬유 인 면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일론이 나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기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어 가는 나보다 구김에 잘 견딘다. 자 천연이 구김에 약하죠. 천연 섬유들은 잘 구겨져. 우리 면 티셔츠 같은 것도 홀라당 벗어갖고 그냥 땅바닥에 두면 엄청 잘 구겨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나는 합성 섬유 맞습니다. 나일론 자 가와 나의 성분 원소에는 모두 탄소 원자가 있다. 네 맞아요. 자 왜냐하면 합성이든 천연이든 섬유는 모두 다 탄소 화합물 있죠. 그래서 탄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골라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쪽에 7번 문제 자 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천연 섬유의 특징과 합성 섬유의 특징인데 자 생산량은 소량 고비용이죠. 비싸요. 얘는 대량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렴하겠죠. 자 근데 기억이 누군지 모르는데 얘는 약하고 또는 낮고 얘는 강하고 높은 성질을 고르라는 거네요. 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일단 천연 섬유는 마찰에 이 뭐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비단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비단 어떤 섬유야. 어 우리 저기 뭐야 그 누에 고치 누에들이 입으로 이렇게 실 같은 거 뽑아내서 자기 몸을 돌돌돌 말죠. 하얗게 생긴 거 그게 누에 고치고 그걸 이용해서 만든 섬유가 바로 비단이에요. 천연 섬유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거 생물체가 자 그거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마찰에 약하죠. 잘 찢어져요. 구김에도 약해요. 강도도 약해요. 그쵸. 자 폐기식 환경오염 잘 안됩니다. 친환경적이죠. 근데 단위부피당 질량이 뭐냐 자 요거 밑줄 치고 우리 화학공부하는 친구들 정도면 요거 알아야 돼요. 부피당 질량 이게 뭐의 정의예요? 밀도지 자 그럼 천연 섬유는 밀도가 어때? 묵직해 무겁단 말이에요. 커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밥하고 페트평 나와있는데 일단 밥의 주성분 녹말입니다. 자 녹말은 포도당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죠. 자 나는 페트병 PET라고 우리 쓰는 거 요거 어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성 고분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기역 공유결합물질이다. 자 이 천연 고분자던 합성 고분자던 모두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이 뭐였어요? 탄소의 다른 원소들을 결합시킨 물질인데 뭐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것들 얘네 모두 다 비금속이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공유결합물질 맞겠죠? 그래서 기역 맞았고요. 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어 나는 맞는데 가는 천연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완전연소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지금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다 탄소 갖고 있어요. 그럼 탄소를 완전연소시킨대요. 자 완전연소가 뭐라고 했지? 태운다. 태운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시키는 거죠. 얘를 산소랑 반응시키면은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기역 디귿 해가지고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가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물질 우리 앞에 1강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유리의 구조거든요. 자 유리는 이산화 규소라는 물질입니다. 이산화 규소 자 이 물질은 일단 얘가 비금속 물질이고 비금속 원소고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둘이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공유결합하는 물질은 대부분 분자이지만 자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지금 규소 옆에 요 가운데 있는 게 규소예요. A가 규소 자 규소 옆에 산소가 또 붙어있네. 그럼 B는 산소겠죠. 자 산소 옆에 규소 또 규소 옆에 산소 산소 옆에 규소 규소 옆에 산소 공유결합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자 여기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요 옆에도 지금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만 끊어놨는데 이 옆에도 계속 공유결합으로 규소와 산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분자 구조가 아니죠.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분자이다. 이거 틀렸고요. 자 A와 B는 모두 3주기 원소다. 자 규소와 산소인데요. 자 규소는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근데 산소는요 2주기 원소예요.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ㄴ 틀렸고요. 자 ㄷ 원작가 전자수 자 원작가 전자수는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은 주기율표에 속해 있는 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1족 원소는 원작가 전자수가 1개 2족은 2개 14족은 4개 17족은 7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규소는요 3주기 14족 원소예요. 그럼 원작가 전자수가 4개겠죠.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예요. 그럼 원작가 전자수가 6개겠죠. 자 따라서 같다. 아 A가 탄소와 같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 A가 규소니까 규소는 원작가 전자수 4개인데 자 탄소도 14족 원소란 말이죠. 그럼 원작가 전자수가 역시 4개겠죠. 같은 쪽 원소니까 원작가 전자수가 같다. 자 그래서 ㄷ 고르면은 정답 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네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의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적지만 화합물수가 매우 많은 이유를 써라. 자 선생님하고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 두가지로 나눠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탄소화합물은 어떤 물질이에요. 탄소가 기본 성분입니다. 자 탄소 탄소 주기율표에서 위치 찾아보면 어디라고 했어요? 2주기에 14족이죠. 자 조기 14족이면 원작가 전자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4개다. 자 따라서 결합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다른 비금속 원소들과 공유 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8이 4개니까 다양한 원소와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결합을 뭐 사슬모양 고리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원소들이 다양한 구조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또 분자식 같지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또 그래프가 나왔네요.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가부터 다는 에탄올 메테인 아세트산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에탄올 메탄올 그리고 아세트산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에탄올 에탄올은 자 에타지 에타 자 에타면 어떤 애들이야? 탄소가 두 개짜리인 애들이야. 자 그러면 탄소가 두 개인데 요 옆에다가 조금 붙여서 써볼게요. 자 탄소가 두 개인데 원래는 탄소가 8이 네 개니까 수소를 이렇게 세 개 세 개 여섯 개를 붙이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에탄올이잖아요. 알코올 자 알콜들은 그 수소 중에 하나를 띄어서 OH로 바꿔 끼면 알코올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수소 다 붙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생략한 거고 자 그래서 에탄올은 이렇게 생긴 분자들을 우리가 에탄올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에탄올의 분자식을 써보면 탄소 두 개 수소 다섯 개 붙어있는데 그 옆에 OH까지 붙어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메테인이라네요. 자 메테인 그럼 메타지 메타 자 메타면 탄소 몇 개짜리야. 탄소 하나짜리 자 근데 탄소는 팔이 네 개니까 자 요 팔 네 개 수소를 몇 개 붙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일 수 있죠. 그럼 얘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H4가 됩니다. 얘가 바로 메타인 메테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세트산 자 요거 아세트산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자 식초의 주성분으로 CH3에 COOH 요렇게 달라붙으면 요게 바로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그래프냐면 X축은 탄소원자의 개수를 알려줬고요. Y축은 산소원자의 개수를 알려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찾은 물질에서 탄소원자와 산소원자의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쪽에 탄소원자수 그리고 수수 수수인가요? 아 산소네요. 산소원자수를 적어보자면 자 얘는 탄소가 하나 둘 산소는 하나 자 탄소가 하나 산소는 없죠. 그리고 탄소가 두 개 그리고 산소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래프하고 일치를 시키면 돼요. 자 그래프랑 일치를 시켜보면 일단 가를 가보세요. 자 탄소가 하나 있는데 산소가 하나도 없는 물질 이 중에서 메테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고 자 나에서는 탄소 두 개 산소까지 두 개 있는 물질 바로 얘 아세트산입니다. 얘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 두 개 산소 하나 얘가 에탄올 다가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를 찾았고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자 한 개당 총 원자의 개수를 세래요. 자 총 원자 원자가 총 몇 개냐 한번 세어봅시다. 자 원자가 두 개 다섯 개 하나 하나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일곱 개에다가 여덟 개에다가 아홉 개네요. 그래서 얘는 구원자 분자 그래서 아홉 개라고 쓰시고요. 자 얘는 탄소 하나의 수소 네 개니까 다 더하면 다섯 개죠. 자 얘는 탄소 하나의 수소 세 개 탄소 하나의 탄소 두 개 수소 너 다 더해보세요. 자 다 더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어 얘는 여덟 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총 원자 수는 나가 지금 얘에 해당하니까 여덟 개였는데 자 다는 아까 아홉 개였죠. 그러면은 다가 큰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의 개수를 세래요. 자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의 개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도 수소 다 그리고 탄소와 수소 사이의 이게 공유 결합이죠. 지금 공유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요거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이 아니라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에요. 그럼 이건 아니죠. 얘는 탄소와 산소지 아니야. 요것도 산소와 수소야 아니죠. 그럼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자 그래서 얘는 다섯 개 자 다가 다섯 개야. 자 가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소가 있으니까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죠. 네 개 자 그러면은 니은은 맞는 보기네요. 자 우리 연습도 할 겸 나도 한 번 세어볼게요. 자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네요. 자 이거 탄소탄소 탄소산소 탄소산소 산소수소니까 C와 H 사이는 세 개뿐이 뿐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디귿으로 보겠습니다. 나와 나는 모두 알콜이다. 자 지금 여기서 나는 어 이거 선생님 앞에서 알려줬는데 이거 알콜 아니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무조건 OH 있다고 해서 다 알콜 아니에요. COOH는 알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는 OH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런 애들이 알콜이죠. 그래서 어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만 골라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자 가나다 물질이 나와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동취사용 연료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 그 LPG의 주성분인 프로페인 또는 뷰테인을 말하는 걸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뷰테인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뷰테인 자 그 다음에 나 가정용 연료인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이죠. 자 뷰테인은 탄소 4개 수소 10개짜리고 메테인은 CH4고 그 다음에 타탕수수와 옥수수로부터 출출하는 연료는 바로 알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에탄올 말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보기를 보면 어 기역 끓는 점은 나가 가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가 메테인이잖아요. 메테인이 어 가정용 연료로 사용이 되고 뷰테인은 취사용 이동 취사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얘를 운반 저장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자 얘를 운반 저장하기 더 쉬운 이유는 자 우리가 기체 상태로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켜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자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키려면 끊는 점이 어떤 게 좋아요? 자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끊는 점이 높아야 빨리 액화로 액체로 액화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뷰테인의 끊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끊는 점이 높냐 얘는 탄소가 하나고 얘는 탄소가 네 개잖아요. 탄화수소에선 탄소수가 많을수록 끊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역의 보기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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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높다 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ㄴ 가겠습니다. 나 분자 한 개당 원자수 비는 나 분자에 있는 이거 C하고 H네요. 원자수 비가 얘 한 개고 얘 네 개죠. 그러면 1대 4가 맞고요. 자 ㄷ 다는 하이드록식이 OH를 포함하고 있다. 알콜이니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ㄷ도 맞아요. 그럼 ㄴ ㄷ 해가지고 정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네요. 자 그 다음 내용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활 속 여러 가지 알콜 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자 그 결과가 나와있네요. 첫 번째 메타놀 자 메타놀 어떤 물질이에요? 탄소 하나짜리죠. 메타메타 탄소 하나짜리 그러면 탄소 하나의 수소 3개에 OH가 붙어있는 게 메타놀 연료전지로 쓰죠. 자 두 번째 소독용 의약품으로 쓰는 거 알콜솜 뭐가 들어가요? 에탄올이지 얘는 에탄올 자 에탄올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소독용으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에탄이니까 탄소가 몇 개야? 두 개죠. 자 그러면 다시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탄소가 탄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탄소팔이 네 개잖아요. 원래 수소를 세 개씩 세 개씩 붙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소를 하나 떼서 대신에 OH로 바꿔주면 얘가 알콜의 한 종류 에탄올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수소 다섯 개 OH가 붙어있는 거 자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기역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수는 탄소 원자 수의 세 배이다. 자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탄소가 두 개고 수소가 여기에 다섯 개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붙여서 여섯 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원자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수소 원자는 여섯 개니까 세 배인 게 맞는 거겠죠. 자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니은은 메테인에 하이드록시기를 더한 물질은 에탄올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메탄올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 완전 연소 시 산소가 생성된다. 자 지금 가 에탄올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걔를 완전 연소시켰대. 자 완전 연소가 뭐라고 했어요? 산소와 태우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산소랑 결합을 시키면 탄소는 CO2가 되고 수소는 H2O가 됩니다. 여기 들어있던 산소는 얘네랑 섞여서 요쪽 요쪽에 이렇게 나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럼 기역만 골라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게 바로 분별 증류탑이죠. 그래서 분별 증류탑에서 우리가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끓는 점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시키는데요. 자 일단 이 분별 증류탑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 밑에는 온도가 되게 뜨거운 거고 위에는 온도가 차가운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나는 휘발유라고 알려줬어요. 휘발유 그럼 휘발유보다 위의 쪽에서 검출이 되는 물질은 얘보다 끓는 점이 어때야 돼요? 낮은 물질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자 요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요게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끓는 점의 약자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입니다. 자 우리 탄화수소에서 끓는 점이 낮으려면 탄소가 어때야 돼요? 조금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휘발유보다 탄소가 조금 들어있는 어 그 무슨 가스죠? 천연가스 그쵸? 석유가스 이 석유가스가 가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휘발유보다 살짝 밑에서 검출이 되는 액화가 되는 이 다와 같은 물질들은 이제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고 따라서 탄소가 더 많은 물질들 나프타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분자한계당 탄소수는 가장 위에 있는 애가 탄소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는 플라스틱 의약품 합성성유의 원료 나프타 맞습니다. 자 끓는 점은 가가 다보다 높다. 자 위에 있는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어떻다 했어요? 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가 낮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니음만 고르는 2번이 됩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15번 문제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있죠. 합어보시법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N2 H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응 전에 있는 원소 종류 개수와 반응 후에 있는 원소 종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얘네가 반응하면서 이 알갱이가 어디로 사라져버리진 않잖아요. 또는 없던 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새로운 조합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결과 질소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NH3가 질소에 수소가 세 개 붙어있는 덩어리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니까 질소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에도 질소가 두 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N2라고 써주면 되죠. 자 지금 수소는 몇 개예요? 토탈에서 여섯 마리예요. 원자가 여섯 개. 그럼 여기에도 수소가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3 보여요? 그러면은 이 니은에 들어가는 덩어리가 세 덩어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 총합이 여섯 개가 되려면 각각 몇 개씩 넣어야 돼요? 덩어리를 두 개 두 개 두 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두 개씩 묶어서 H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N2H2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 문제 다음은 이제 광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CO2하고 H2가 우리 식물의 엽록체 안에서 합성이 일어나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 바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짜리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15번 문제에서 풀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 전에 있는 원소 종류 개수와 반응 후에 있는 원소 종류 개수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안에 지금 탄소가 토탈 몇 개예요? 자 여기에 6개 보이죠? 그래서 6개 자 수소는 토탈 몇 개예요? 자 수소는 2개씩 6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얘는 이 분자가 토탈 6개 있다는 거야. 총 그럼 2개, 2개, 2개 6번 있으니까 12개 있는 거죠. 자 산소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2개씩 6덩어리면 12개 그리고 여기에 6개 해서 18개네요. 합이 그럼 이 알갱이들이 반응이 끝난 후에도 똑같이 이 종류와 개수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산소가 몇 개가 보여요? 산소가 여기에 2개씩 6덩어리니까 12개가 보여요. 자 그리고 없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네요? 자 근데 이 앞에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숫자 1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 덩어리 안에 나머지 원소가 다 표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탄소가 6개가 있어야 되고 자 수소는 12개가 있어야 되고 자 산소는 어때요? 다 합해서 18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12개를 썼으니까 6개가 남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들어갈 물질은 요런 분자식을 갖고 있는 포도당이다라는 거 찾아냅니다. 자 탄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자 원자수비는 6대 6 1대 1이죠? 틀렸습니다. 자 완전연소식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쵸? CHO로 구성된 물질을 산소랑 반응시키면 자 거꾸로 CO2와 H2O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자 그럼 기역 디귿 해가지고 정답은 3번 골라주세요. 자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는 한 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그럼 가가 뭐예요? 열을 가해도 안 변한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 자 나는 열을 가하면 여러가지 모양으로 쉽게 가공이 가능하다. 그럼 열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가능한 모양이 변하는 게 가능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자 기역 열 경화성 플라스틱 맞고요. 자 나는 식기 접착체로 사용된다. 자 식기 접착체는 자 일단 식기 우리 차가운 음식도 있지만 뜨뜻한 음식도 있잖아요. 내가 열 가소성인 플라스틱에다가 뜨뜻한 물질 뜨뜻한 음식을 부었어. 그럼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 막 모양이 바뀌겠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기나 접착제로 사용되는 애들은 열 경화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가와 나는 모두 탄소 원자 포함하고 있다. 그쵸. 얘네들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예요. 자 이 합성 수지들은 합성 고분자의 한 물질로서 탄소 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에서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1페이지 우리 실력 향상 문제에서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 풀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친구들 중에 채점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3번하고 4번을 헷갈렸어. 그래서 3번 4번 막 고민을 하다가 4번을 딱 찍은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채점을 하니까 3번이 정답인 거죠. 아 나 3번하고 4번은 고민했는데 잘 찍었으면 3번이 정답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막 세모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맞았다 막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거는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습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문제 채점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혼리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확실히 틀린 걸로 모르는 것도 확실히 틀린 걸로 해서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 번 틀린 문제를 제대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갔는데 내가 3번, 3번 헷갈리다가 4번 찍었어. 정답이 3번이야. 그럼 그 문제 틀린 거죠. 점수 반점 주거나 그러지 않죠. 그건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여러분 그 자기혼리화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문제 푸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7번 문제 했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 18번 문제는 지금 분별 증류탑이에요. 원유가 증류탑에서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이 분별 증류탑은 특징이 가열된 뜨뜻한 원유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밑쪽이 가장 온도가 뜨겁고요. 자 온도가 가장 뜨겁고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 뜨거운 부분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면 돼요. 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윗부분은 이제 차갑고 밑에 부분이 뜨뜻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열한 원유는 지금 이미 끓어서 기체 상태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기체 상태로 들어온 애들이 쭉 날아가게 되는데 자 위에 지금 보니까 석유가스가 먼저 검출되고 그 다음 휘발유, 등류, 검유, 중류, 찌꺼기 순서대로 이렇게 분별 중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에 이제 기체가 왔어요. 자 기체가 날아가다가 이 석유가스 같은 애들은 탄소수가 적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죠. 보통 끓는 점이 20도씨 이하예요. 자 20도씨 이하예요. 그런 기체가 날아가는데 이 증류탑의 꼭대기에 가봤자 20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요. 한 30도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지 못하고 그냥 석유가스 기체 상태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탄소수가 적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위로 차가운데 가서 그냥 날아가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예요. 자 휘발유는요. 석유가스보다 탄소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얘보다 높습니다. 한 20에서 한 70도씨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20에서 이 70도씨 되는 애들은 이제 쭉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기체가 올라오다가 자 여기 온도가 한 50도씨 정도 되면은 한 중간 정도 온도를 갖게 되면은 이제 그 지점부터 액체로 액화가 돼버리죠. 자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물질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거든요. 자 녹는 점을 선생님이 멜팅 포인트 약자로 MP라고 써볼게요. 자 끓는 점은 보일링 포인트 BP라고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녹는 점은 0도씨고 끓는 점은 100도씨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온도가 지금 현재 상태 온도가 마이너스 0아라고 보세요. 그럼 그 개는 마이너스일 때 이 물질은 녹는 전보다 아래 온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녹기 이전의 상태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체 상태를 이제 온도로 높여요. 그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0도씨에 딱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0도씨부터 얘가 녹기 시작해요. 자 녹는다는 건 고체가 뭐로 변한다는 거죠? 액체로 상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 녹았어요 액체로. 자 다 녹았으면 계속 가열해주면 온도가 이제 또 0도씨에서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자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100도까지 딱 올라가면은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해요. 자 끓는다는 건 액체가 뭐로 변한다는 뜻이죠? 기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였던 애가 이렇게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질이 현재 25도씨 상온에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25도씨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니까 아직 끓기는 이전이고 녹은 후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물질이 120도씨에 있어. 그러면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으니까 끓어버려서 기체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에 한번 선생님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석유가스나 같은 애들은 탄소수가 적어서 끓는 점이 20도씨 이하예요. 20도씨보다 낮아요. 자 그럼 뜨거운 기화된 석유가스 기체가 날아갑니다. 자 여기가 한 400도씨 막 그 근처가 되겠죠? 굉장히 뜨거워요. 자 400도씨 막 이럴 때는 끓는 점이 20도씨 이내가 기체 상태예요. 기체로 쭉 가다가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아무리 낮아봤자 중육탑 안에서는 30도씨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30도씨면 액체로 못 변하죠? 끓는 점 이후의 온도니까 계속 기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로 날아가는 거고 자 만약에 이번에 휘발유를 해봅시다. 휘발유는 물질의 특성상 끓는 점이 20에서 한 70도씨예요. 이 온도가 올라갔죠? 자 그럼 얘가 이 밑에서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자 한 400도씨쯤이야. 그럼 기체 상태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자 온도가 서서히 서서히 낮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50도씨라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휘발유 성분 중에 끓는 점이 50도씨야. 자 온도가 내려가다가 막 100도씨 70도씨 내려가다가 50도 부분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70도까지는 기체였는데 50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액체 물방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로 바뀐 애들이 쭉 흘러서 휘발유로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별 중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 등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자 끓는 점이 더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을 뭐 몇 도씨라고 할까요? 등유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몇 도씨라고 하자. 200 몇 도씨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아주 400, 500도씨일 때는 뜨거울 때는 기체인데 얘네가 쭉 날아가다가 온도가 내려가는데 200도씨 부근에 오게 되면 이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니까 좀 더 밑에서 액화되어 등유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낮게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끓는 점이 낮아서 액화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네요. 끓는 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나다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탄소화합물이고요. 자 탄소화합물이니까 일단 탄소를 포함하고 있겠죠. 자 가나다에서 지금 1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 자 여기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근데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에서 끓는 점이 높아지려면 탄소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 되죠. 탄소수가 많을수록 등치가 큰 거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면적이 커서 잘 안 떨어져. 기체로 잘 안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다 중에 다가 탄소수가 가장 많고 가는 탄소수가 적은 물질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지금 가나다는 각각 메테인이나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탄소가 가장 많은 바로 뷰테인이 다가 되는 거고 탄소수가 가장 적은 메테인이 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가 얘가 프로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자 얘가 메테인이에요. 자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이동 취사용 연료로 쓰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는 추운 겨울에 잘 기화되지 않아 야외에서 연료로 사용될 때 불편하죠. 네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도씨 부근이라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 이 밑에는 액체인 거고 이 위에서는 기체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료를 쓸 때는 기체로 만들어서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버리면 기체가 잘 안되겠죠. 영화에서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플라스틱 나와 있어요. 자 플라스틱의 재활용 표시인데요. 자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산에도 강하고 염기에도 강하고 자연 분해가 잘 안되요. 그래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시에 뭐 이렇게 유해 기체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땅에 묻어도 중금속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21번 문제 아스피린의 구조예요. 자 아스피린의 구조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흰색은 수소 회색은 탄소 그리고 빨간색은 산소이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소화물이 맞다. 자 그리고 니은 합성의약품이죠. 자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의 아세트산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입니다. 자 분자 1개당 탄소 원자수가 수소 원자수보다 많다. 자 한번 세어봅시다. 자 탄소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탄소 9개에다가 자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자 내친김에 우리 산소까지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개 자 그러면 탄소가 9개고 수소가 8개니까 많은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5번 고르면 되네요. 자 22번 문제 자 가나다 세 가지 물질이 나와 있고요. 얘네들의 이제 구성 원소의 가짓수와 완전연소 생성물의 가짓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원유로부터 합성된 세 가지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에 밑줄 치고 우리 플라스틱은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탄소화합물은 탄소에 수소가 붙고 산소, 질소, 이인, 황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붙는 공유결합물질인데요. 이 중에서 반드시 탄소와 수소는 꼭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가래 보세요. 구성 원소가 두 가지래. 그럼 탄소 무조건 있어야 되고 수소도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구성된 탄화수소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탄화수소죠. 자 얘는 탄소에다가 수소에다가 이 중에서 뭐 다른 원소 하나를 더 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완전연소 생성물의 가짓수를 봅시다. 자 탄소화수소를 완전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어요. 자 얘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니까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다를 보니까 똑같이 두 가지예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탄소하고 수소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만약에 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질수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고 황이 포함되어 있으면 황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이 완전연소 생성물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아니라 뭐가 정답이에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산소는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니까 따로 생성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CHO로 구성된 물질이다. 자 그럼 기역. 가부터 다의 완전연소 생성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가 아닙니다. 자 이원자 분자에다가 이거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어놓으세요. 우리 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를 묻는 거예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니까 3원자 분자. 얘는 탄소 두 개에 산소 하나니까 3원자 분자죠. 그래서 3원자 분자로 고쳐주세요. 자 이원자 분자는 H2O2 같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자 가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맞습니다. 같아요. 탄소수소 모두 같고요. 자 다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디그 틀려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교재 22쪽에 있는 이제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신유형 수능 열기는 여러분이 이제 수능 문제 유형에 이렇게 적응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내신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수능 유형을 많이 참고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능 유형에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접했던 문제 유형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이런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면은요. 세 가지 섬유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일론 탄소 나노 튜브 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얘가 좀 특이한 물질이에요. 탄소 나노 튜브.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강철보다도 아주 단단한 섬유로서 우리 방탄복 총알에 막는 데 사용하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특이하게 탄소 원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원소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수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탄소만 있으니까. 그래서 다에 들어갈 물질이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나일론하고 면은 예스로 갔겠죠. 그럼 두 번째 기준을 볼게요. 자 천연 섬유인가. 자 나일론은 합성 섬유. 그리고 면은 목화에서 뽑아내는 천연 섬유. 그래서 천연 섬유가 맞는 게 면이 되는 거고 아닌 게 합성 섬유인 나일론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업. 흡습성은 가와 나보다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흡습성이라는 거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죠. 천연 섬유인 면이 흡습성이 높습니다. 자 니은. 나는 고온에 비교적 잘 견딘다. 우리 나일론 스타킹 생각해보면 어때요. 잘못하면은 난로에 타버릴 수 있어요. 고온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틀렸고요. 자 다는 강철보다 강하여 방탄복의 소재로 쓰인다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개의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익숙한 반응식이에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질소기체랑 수소기체 합성해서 뭐 만들어내야 돼요. 그치 우리 암모니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버보시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버보시법에 사용된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키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요소예요. 자 이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소비료 만들고 그 질소비료 이용해서 화학비료를 만들고 화학비료가 질소비료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땅에 뿌리면 식량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래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반응식 중에 하나였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암모니아 자 앞에 선생님이랑 정리했는데요. 사원자 분자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자 원자가 한 개 세 개 다 더하면 네 개죠. 그래서 사원자 분자 맞습니다. 자 니은 가 반응에서는 총매를 사용한다. 자 요거 쉽사리 반응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요기 앞에 있는 N2가 삼중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끊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고온, 고압, 총매까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나 반응에서는 전체 분자 수가 감소한다. 자 볼까요? 지금 나는 두 개에다가 한 개니까 세 개가 반응해서요. 뭐로 변해요? 한 개랑 한 개. 두 개 분자로 변하네요. 그럼 세 개의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 분자로 바뀌는 거니까 분자 수가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ㄷ 맞아서 정답은 ㄱ, ㄴ, ㄷ 하면 5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 소금, 휘발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리는 우리 이산화, 규소였죠. 그러면 규소와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공유결합 물질인다. 자 소금은 NACL이죠. NACL 자 그럼 여기서 금속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나트륨 얘가 금속이고 자 비금속은 뒤에 있는 염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자 휘발유는요. 탄화수소를 포함한 혼합물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죠. 자 그래서 탄화수소는 어떤 물질이냐? 자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겠죠. 자 그러면은 ㄱ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ㄱ과 ㄴ의 원자과 전자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산소는 얘도 원소기호를 쓸게요. 자 산소는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우리 2죽이 16쪽 원소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자 나트륨은 3죽이 1쪽 원소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1개. 합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원자번호가 가장 큰 거. 자 산소 8번, 11번, 17번, 4, 6번이죠. 6번. 그러니까 원자번호 가장 큰 거는 비귿, 17번이 맞습니다. 자 디귿, ㄹ은 비금속 원소이다. 요거 탄소, 비금속 맞죠?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골라주면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질, 탄소 3개인데, 수소가 각각 붙어서 8개. 자 이름이 뭐예요? 프로페인. 자 얘는 탄소가 하나인데, 탄소 8, 4개의 수소가 모두 다 붙어서 메테인이라고 불러주면 되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끓는 점. 자 끓는 점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물질의 성질이죠? 바로 탄소의 개수와 관련이 되어 있죠. 탄소 수가 많을수록, 자 덩치가 크니까, 그럼 분자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요. 잘 안 떨어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가 더 크죠, 끓는 점이.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분자 한 개당 탄소 원자 수 분해, 수소 원자 수, 이거 그냥 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자 탄소가 3개 있는데, 수소가 8개고, 얘는 탄소가 하나인데, 수소가 4개니까, 어, 이 낫값이 더 크네요.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완전 연소시 분자 한 개당 생선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얘를 볼게요. 얘 하나를 태우면 CO2가 몇 개 생길까요? 자 CO2 분자는요, 분자 하나당 탄소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럼 탄소 3개를 갖고 CO2를 몇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3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근데 얘는 탄소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럼 3개의 질량과 하나의 질량 중에는 3개가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뒷페이지의 문제, 지금 4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다음 강의 3강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3강에서 만나요. 안녕.